올해 전부터 나이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다 사람들의 화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나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나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의 맘 만난 옷자락에서 쳐맞지는 사랑 내게 이만 주님의 맘 주님의 맘 주님의 맘 날 누르는 아픔에 강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나의 연약함 나 진사랑 나 찬영해 앤세 hunt 아멘